둘, 셋! 안녕하세요! 원위디입니다! 오늘 뜨는 달의 이름은 보름달이라고 늘 불러 밝은 보름달이 떠오르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2019년 추석 즐거운 연휴이만큼 가족분들과 친구들과 함께 모두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원위디 멤버들도 추석을 위한 밤에 특별한 계획이 있네요? 네, 저는 우선 본가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잔뜩 먹을 거예요. 저도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부모님과 또 동생과 함께 못해봤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연휴 동안 밝은 보름달에 좋은 에너지 받으시고 남은 인천 축구님의 행복한 날씨만큼 저의 원위디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풍성한 하루가에 계세요! 지금까지 원위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